친구들 학교 끝나고 산책을 하자 오, 앤이 마술 가게를 발견한 것 같아 거기는 무엇이 있을까? 친구들 조심해야 해 우와, 너무 흥미로워 이건 물약이야? 우와, 마술 지팡이야? 그렇다면 초콜릿이 먹고 싶어 우와, 그럼 어서 테드가 보기 전에 먹어버리자 테드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찾았어 뭐, 망토? 오, 한번 사용해볼까? 오, 이건 보이지 않는 망토야 롤렉쳐줄 차례야 음, 얄미 뭐? 와, 이게 뭐야? 어떻게 나 없이 초콜릿을 먹어? 이건 또 뭐야, 금고? 친구들, 점원이 잠에서 깼어 나가야 할 때야 오, 나가기 이미 늦은 것 같아? 챌린지에서 보자 파라라 챌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 친구들 너희는 마술 공부 챌린지에 떨어졌어 누가 먼저 할래? 아마 나? 좋아 오케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우와, 이건 핑글스 라면이야 아, 저 먹어보고 싶어 지금 한번 섞어볼게 아주 맛있어 보여 맛은 괜찮을 거야 오, 너 혼자 다 먹는 거야? 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 오늘 자, 이제 너의 차례야 나 무언가 맛있는 걸 먹을 거야 오, 이건 매운 다바스코 소스? 테드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오, 아니, 아니 난 먹고 싶지 않아 테드, 넌 먹어야 해 아마 견딜 수 있을 거야 오, 한 방울만 아마 한 방울면 충분한 것 같아 오, 친구들 나 혀가 타고 있어 앤, 넌 어때? 지금 알아볼게요 오, 마법 공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와, 이건 너무 예뻐 어? 내 손에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야? 점점 추워지고 있어 오, 내가 한 것 같아 앤씨, 이제 너의 공이야 오,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붙이고 싶은데 손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오, 깨져버렸어 추락했네 오, 괜찮아 얼음이 되었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방법밖엔 없어 내가 이들을 구하기 위해 모두 마셔버릴 거야 오, 테드는 너무 귀여운걸? 그렇지만 태우지만 마 자, 테드가 용으로 변했어 한 명은 구했고 그렇다면 넨시만 남았네 해냈다, 넨시도 고마워, 테드 무슨 일이야? 나 왜 전부 젖어있어? 내 스타일링이 끔찍해 내 드레스가 다 망가졌어 자, 물이 너무 많이 나와 친구들, 테드를 도와줘야 해 오,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내 드레스에서 물을 짜는 걸로? 이렇게 고마워 불타 죽는 줄 알았어 자, 새로운 금고야 무엇이 나올까? 아마 뭔가 냄새가 나 아, 이건 냄새 나는 양파거든 너 맛없는 것이 나왔네 그렇지만 먹어야 해 냄새가 나더라도 도망가지 못해 아니, 아니 이건 너의 것이야 먹어야지 너의 음식을 뺏고 싶지 않아 이건 양파야 양파는 원하지 않아 냄새도 나고 너무 울고 싶어 너무 끔찍해 오, 잠시만 미안해 입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 오,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자, 테이프로 자, 냄새가 사라졌어 이제 다음을 열어볼까? 오, 이건 거대한 핑크 케이크야 너무 좋아 앤씨, 이번 챌린지에서 운이 매우 좋구나 이미 두 번째 맛있는 금고야 어서 먹어봐 조그만 조각을 먹어볼게 패드도 원하는 것 같지만 앤씨는 나눠주지 않을 거야 친구들, 여기 엄청 작은 케이크 있어 하나론 충분하지 않아 앤이, 너의 금고도 봐볼까? 네, 어서요 오, 이게 뭐지? 뭐라고? 안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지금 이 물질을 실험해보자 자유롭게 흐르고 색은 금색이고 냄새는 시원해 헤드, 무엇을 하는 거야? 오, 이건 수면 가루야 헤드, 앤을 도와줘야 해 어떻게든 그녀를 깨워봐 왜 일어나지 않는 거지? 모든 방법을 이용해 오, 온 생각이 있어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야 먼저 테이프를 떼고 이렇게 내 악취를 그녀에게 불어넣어 좋은 아침이야 수면대를 바르고 잠들었어 테드가 널 구해줬어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렌시를 채울까? 그럼 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 나에게 파우더가 있지 가루를 조금 부어서 렌시에게 주자 그녀는 화장품을 거부할 수 없을 거야 렌시, 우리에게 파우더가 있어 신제품이야 우와, 매우 굉장한 걸 고마워 난 가루로 칠할 거야 너무 잠이 오는 걸 친구들, 렌시가 잠들었을 때 케이크를 훔쳐 너의 케이크를 가져가도 돼? 허락했어, 만세 어서 먹자 누가 먼저 시작할 거야? 좋았어, 렌시 어서 열어봐 음,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하지? 만들어? 몰라, 나도 한번 열어볼까? 우와, 여기 거대한 킨더야 정말 아주 커 우와, 너 굉장히 운이 좋구나, 테드 정말 맛있어 이런 걸 꿈꿔왔다고 우와, 안에도 뭔가 있어 친구들, 나눠주지 않을 거니까 꿈도 꾸지 마 이건 내 초콜릿 달걀이야 이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오, 인형이 있어 어? 나에게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오, 프레시 곰이야 젤리 곰인가 봐 오, 이럴 수가 냄새도 엄청나 음, 역시 입맛이야 너의 금고를 열어보지 않을래 그래, 안에 무엇이 있을까? 오, 이건? 이건? 냄새 나는 치즈야 오, 양파보다 별로야 앤, 하나 먹어봐 냄새를 맡지 않고 먹는 걸 시도해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냄샌 너무 지독해 오, 너무 끔찍해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냄비를 좀 빌려도 될까? 고마워 자, 이걸 안에 넣고 날가 초코 케이크를 얹는 거야 자, 너무 맛있어 보여 냄새 나는 치즈 다음에 초코 케이크라 정말 맛있어 보여 어서 먹자 누가 먼저 할 건지 정했어? 분명 나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으, 레몬이야 신맛이 나고 맛없는 레몬 안 먹을래 오, 안 돼 먹어야지 음, 너무 쉬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재미있어 너희는 웃기 전에 시도부터 해 오, 문제없지 난 레몬은 싫어하지만 이런 맛있는 음료가 나왔어 어서 먹어보고 싶어 어쨌든 맛있어? 나도 제발 맛있는 게 나와라 어? 이건 시계야? 왜 나에게 이게 나온 거지?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 버튼이 있어 일시중지 눌러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지? 넨시, 너가 친구들을 멈췄어 와, 이건 트위트의 칵테일이야 마실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맛있게 마셔 오, 역시 맛있어 아마 넨시는 무언가 재미있는 걸 상상해냈나 봐 자, 이렇게 앤이 입에 레몬을 넣고 그 다음 테드에게 아름답게 꾸며줄 거야 최고의 메이크업을 해줄 거야 자, 넨시 이제 끝났어 에이, 내 음료가 어디 갔지? 테드, 너 광대가 되었어 오, 이게 뭐야? 어디서 온 거야? 넨시, 장난이 굉장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